아니요!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몇 명이야? 뭐야! 몇 명이야? 뭐야! 뭐야! 몇 명이 좀 봐! 야! 잡아! 야! 뭐야? 야! 잡아! 야! 저기! 저기! 저기 많아! 저기 많아! 저기 많아! 저기 많아! 저기 많아! 저기 많아! 유진아! 잡아야지! 어! 차번호 뭐야? 차번호 뭐야? 차번호 GNF646 GNF646 어? 저 이거 잡았어요! 어떻게 해? 어쩜지 자꾸 백샷 찍자고 진짜! 인스타? 방금 오칸 선지한테서 인스타 DM이 왔는데 둔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았던 거야? 이거 가짜네! 한 마리는 찐 토롱이고 다섯 마리는 짭 토롱입니다 당근을 뽑았는데 당근이 아닌 엉뚱한 게 들어있으면 얜 그래! 일단 이거 뽑은 거죠! 짭 토롱을 뽑으면 탈락! 이 짭농이! 어쨌든 죽었네요 한 명은 짭 토롱은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지만 잡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찐 토롱을 잡아야만 여러분의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스타 로우는 힌트를 풀면서 찐 토롱을 잡아내면 되고요 탈락! 뚱롱이 씨 지금 죽었다고 흑백 처리하신 거예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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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가자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너무 신나 언니 나도 너무 신나 미칠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고 단서를 찾아보자 이번엔 이번엔 진짜 머리로 좀 하자 머리로 좀 하자 그렇지 스마트하게 근데 얘를 어디 가서 어떻게 잡아야 되지? 분명히 가까운 데 있을 거야 뭐 하나 안 올라오나? 그러니까 올라올 때가 됐는데 일단 여기 나가고 있을까요? 단영 중에 뭐가 올라오면 바꾸자 바로 바꾸자 이야, 본신술 쓸 생각을 하네 명확하게 똑똑하다 재밌어 아니, 떡을 안 만들고 이상한 거 배워서 인스타즈를 하더니 저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저렇게 봐야 돼? 토롱이는 MZ세대인가봐 에어맥스 꼈어 어머어머 난 토롱이 생김새를 좀 잘 보고 있을게 몰라 모르겠어요 뭐... what are we meeting our pink windmill keepe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nes Are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y nam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whoo you're versus criança yeah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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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말아! 저기 말아! 미안해, 똥롱아! 미안해! 똥롱이 죽었네? 똥롱이 누구야? 나 박현영 PD님인 줄 알았어! 야, 오롱 아주 치밀하게 짜셨네, 이번에. 나 인스타 들어가면 자꾸 다른 거 보게 돼요. 쇼핑 광고. 다른 거 봐. 큰일이네. 자꾸 비타민 샤워기 이런 거 보게 돼요. 친한 친구 스토리로 뭐 하나 올라왔어! 친한 친구 스토리 확인해! 진짜 토롱이는 진짜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가짜 토롱이만... 거짓말쟁이라고 써져 있어. 거짓말을 해요. 이 중에... 진짜 토롱이는... 한 마리. 한 마리고... 1롱, 2롱, 3롱, 4롱, 5롱 중에 토롱이가 있는 거예요? 밥 먹는 애가 어디 있었어. 이 엔전에 이런 퀴즈가 있었어. 어떤 게임에서. 거짓말쟁이를 찾는... 삼롱이가 토롱이. 삼롱이가 토롱이. 사롱이와 오롱이는 거짓말쟁이. 다른 애들은 거짓말만 말하는 거죠. 네 명이 거짓말이고 한 명이 진짜예요. 네 명이 거짓말이고 한 명이 진짜예요. 네 명이 거짓말이고 한 명이 진짜예요. 이거 예전에 했던 게임이다. 사롱이와 오롱이의 말... 그럼 사롱이와 오롱이는 일단 거짓 토롱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말이... 어? 아니다. 어... 1롱이... 근데 토롱이만... 2롱이가 일단 토롱이가 아닙니다. 얘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이 주문이 달라. 저랑이 5명 좀 해요. 한 명이 진짜... 오롱이? 내가 토롱이. 아 머리 아파. 유진아 너가 이거 볼래? 나 사람 시사예요? 아니 이거 핸드폰 뭐 필요하신 분 없어요? 저는 오롱이가 토롱인 것 같습니다. 어 나도 오롱이 같아. 왜냐하면 이게 유진이가 말한 거를 토대로 위에는 말이 안 돼. 1롱이 말이 정답이면 토롱이가 두 마리가 되는 거지. 안 되지. 1롱이와 4롱이의 증언이 일치하니까 토롱이가 두 명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3롱이가 얘기한 거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돼. 오롱이는 1롱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롱이가 오롱이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롱이가 오롱이네. 오롱이가 오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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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롱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롱이를 한번 봅시다. 난 너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야. 오롱이는 일단 2만 개를 끼고 있습니다잉. 오롱이 또 올라왔어. 썰메, 썰메. 산타클로즈 빌리즈. 오롱이가 산타 마을 안에서. 산타 마을 혹시 가주실 수 있나요? 야, 치밀하게 따셨네. 재밌네. 이것까지 보고 있는 게 웃겨. 산타 라이브 보고 있네요. 잠시만요. 어? 치니까 나오던데요. 산타 클로즈 빌리즈. 이거 유튜브 하고 만드나? 솔직히 쉬운 기라고 왔어요. 기만하니까. 진짜. 그럼 있잖아. 산타 마을. 실수다. 그러니까. dazu. 왜 나온다. 여기 나온다. 요번에 됐어요. 굴리. 베리. 유통사. 이것도 신기하다. 2년 365일 하고 있는 거. 라이브 보고. 산타 마을. 이 두 대화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 이동사 다행히 굴리. 이 두 대화가 없었다. 일한 탐나운. 어 지금 도로기 난리 났어 지금 여기 다 같이 모여있어 우리 헤드새끼네 잡으면 돼 아주 난리가 났네 감감졸레 감감졸레 난리 났네 유진아 너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야겠다 근데 뛸 때 조심해 다치니까 우리 너무 스웨트하세요 와 진짜 얘네 난리 났네 어 뭐야 아 얘네 애프톨라이크 쳐요 어머어머어머 유퀸 맨날 왜이래 사진 왜이래 유퀸 맨날 야 잘해 찍은다고 그러네 야 톡톡이나 찍어서 올려라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짰어 아무것도 짰어? 어 말아봐 얇을다 얘네 야 넌 질툭하네 내가 앉아볼게 완전 지들끼리 스램파야 지금 신났어 신났어 어머어머 망투 춤추는 거 봐 연주야 잘해 잘한다 넘어집니다 야 귀마개 낀 놈이 제일 신났네 얘가 어디 가지만 알면 되잖아 기돌이아네 어 기돌이아네 근데 나머지 애들 또 잡히면 되도록이면 뽑아 왜냐면은 다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피해준다 그랬어 안 죽여서 좋을 거 없으니까 다 죽여 거의 다 왔나? 어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얄미해 우리 여기서 한 큐에 잡아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스탑, 플리즈. 여기야, 이쪽이야.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잠깐만, 보라는 데 쪽. 이쪽으로 쭉 가면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유인아 어때? 동태가 어때? 아직 안 갔어요. 저기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요. 여기 있어 있어. 도롱이. 도롱이. 캣포 네비. 간나ocol. 캣포 네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고? 언니 이거 보고 있을래요. 새우 вместо stesso. 와, 진짜 빨라. 와, 진짜 빨라. 진짜, 진짜 빨라. 잠시만요. 너무 힘들어. 저쪽으로.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레밋, 레밋. 레밋 캣 더 레밋. 저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 왼쪽. 이롱아, 고생했어. 너무 슬퍼서 못하겠어. 이롱이 사라진다. 레밋, 레밋. 레밋 캣 더 레밋. 제발. 제발. 캣 더 레밋. 이제 쉬세요.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편하게 쉬세요. 레밋. 언니, 저쪽으로 한 마리 더 있었죠? 왼쪽으로 넘어갔어.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디저씨 더 레밋. 이어폰 레밋. 어디 숨어있을 것 같은데. 쟤 누구냐? 야, 저기요. 뛴다. 유진 뛴다. 유진 뛴다. 유진아, 잡아. 잡아. 윤일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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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으로 뛰어. 유진아, 대규모. 오, 암 라name. 한참의 차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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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너 왜... 왜 그렇게 빨리 뛰어? 아유. 아유. 아유, 너무 해. 왜 그렇게 빨리 뛰어? 타라란 타라란 아우 땡큐 Have a nice day 지금 기차역으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걱정이 이롱이랑 오롱이가 점도 뗐고 에어맥스도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 둘이 똑같이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잡아야지 찢어져서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토롱이 신진대사 괜찮네 그럼 우리 내리자마자 바로 잡아야 되네 거의 5분 안에 맞아 이번 거 좀 심장 쫄깃쫄깃한데? 바로 유진아 토롱이한테 한마디 해라 나는 아직 유진이다 뭐래? 갑자기 이러다니? 우리도 한마디 하자 야인시대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아우 소개팅 언제 해드릴까요? 언제쯤 해드려야 될까요? 끝나지 않아? 정확히 잡아 자, 거의 다 왔죠? 자, 준비됐죠?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근데 타이세스 느낌인데 35분처럼 21, 씻! 21 씻! 씻 치니까 1번까지 가는 거 아니야? 입구가 1분이에요 입구가 1분 입구가 1분이에요 입구가 1분 이거 바로 앞이 1분인데? 이거 1분인데? 이거 1분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감독님 어디 계시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슴을 내라! 씻! 잡아! 용지 가자, 용지 가자, 용지 가자, 용지 가자, 용지 가자 쟤 아는 거 같은데? 씻! 잡아 쟤 1룡이면 어떡해? 21C21C ic 7 gehört minded ic 7 gehört ic 7 gehört ic 7 Gold 잡aza ! 잡았다! 앞이 없 cuidado 킁킁 나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야! 내가iquer Are you suppose oder? 여기 앉아 있어 하자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여기 누워, 털옹이. 어딨냐? 어? 털옹이 어디다 놨어, 너? 어, 내가 잘못 봤나? 안 되겠다. 여썰고. 어디 있는 거지? 여썰고. 어? 여썰고. 야, 야. 야, 야. 5분 남았어, 5분. 5분? 아니, 털옹이 어디 갔는데. 어디에 가야 돼요? 죽은 거 아니죠? 왜? 야, 어디냐? Do you see the rabbit?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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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rabbit, rabbit, where are? rabbit, rabbit, where are? 어떻게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우리 뒤펀기를 통해. 이 뒤펀기자, rabbit? rabbit! 여기? 여기? 기차는 안 탔어, 안 탔겠지? 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안 탔어. 어떡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저 새끼 저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나 보다, 찾았나 보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용주 잡아, 용주 잡아. 용주 잡아, 용주 잡아. 용주 잡아. 가면 조심해.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미미야. 미미야. 빨리, 빨리, 빨리. 다 왔어. 다 왔어. 예. 예. 2분전, 2분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선생님. 할 말이 많아요. 어딜 그렇게 능열을 하십니까? 어딜 그렇게 능열을 하시냐고. 선생님. 저렇게 안 되겠어. 영지 어딨어?